한 곡씩밖에 보여 드릴 수 밖에 없어서 제 솔로곡 한 곡과 단체 곡 한 곡, 그 다음에 아라 솔로곡 한 곡을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 제 솔로곡은 립앤립을 보여 드리는 예정이고 단체 곡은 떨려요 이렇게 보여 드릴 건데 아라 솔로곡을 소개해야 되는데 아라가 저기 앉아 있어요 어떤 거 보여 드릴 거죠? 뭐가 있는지는 알아요? 알아요 너 이름 잘 바꿨다 아라 몰라요 몰라요 마지막 곡은 파라다이스 로스트에요 파라다이스 로스트에요 잘 나가서 그래요 몰라요 나도 파라다이스 로스트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음악 틀어주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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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инструмент 지민 комп Unsworth 멍시 고맙습니다 feeding 이거를 넌 나 특별하게 드레스업 하길 원해 왠지 내가 내가 아닌 것 같은게 조금 더 새끈하게 힘든 것들은 매일 난 난 어느 정도는 더 트렌디한 느낌의 액세사리 싱글 많은 애들은 트윙크림크림 내 옆에 친구도 헉하지 내 시선 요지 가있어 내 릴수가 오늘 내게 트윙크림 내 앞에 봐서만 나도 킹킹킹 나 원하는 남자는 마치와 너를 킹킹킹 마지막이진 몰라 더는 갖추지 않아 시간은 빨라 우릴 기다리지 마 두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맞추지 마 헤이 에이 에이 술이 달콤하게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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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